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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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술지 1번 등장했네 음주총총기 아니 괜찮겠어? 왜? 왜 이렇게 허세해 부리는거야 뒤질라고 형이 복싱을 해 앞에 유치원생 3명 있어 아니 니가 상대하는게 유치원생이 아니야 메이베이더랑 파키아우랑 난 은간우야 은간우 오해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슬택톡 있어요? ㅋㅋㅋㅋㅋ 약간 맛있었어요 스프링뱅크랑 라가블린 12년 저 이거 최근에 소풍 나들이 갔을때 맥주 모자에 꽂아놓고 먹고 불어내셨는데 저 이거 좋아해요 짜파게티도 먹고 그래요 트러플오일이랑 색깔이 비슷하네 이씨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싹 땅장일처럼 여프님 네 오늘 괜찮으세요? 뭘요? 술 배틀 네 소음껏 걸고 하냐 소음껏 걸고 내가 이기면은 와나나 보면서 1위를 우주를 지켜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님이 생각한게 있어 백두산에서 나온 3명의 용사가 있어요 불러와가지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려고 나 생각해놨어 아니 이해를 할수고 아잇 이 명 박준서 지금 선임 앞에서 지금 이걸 왜 그러지 대답 모두 타작가로 해 조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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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소개팅 나왔다 얘는 소개팅이고 나는 면접인데 왜 전두에 꼬라며 아니 우선 공격자와 방어 수비자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주종을 먼저 고를거에요 그리고 이제 다 먼저 빠르게 마시는 사람이 다시 공격자가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주종을 고르고 그걸 또 계속 마실거구요 그리고 오늘 참고로 배틀하다가 저 못먹겠습니다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누워계시면 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궁금한게 자 일단 오늘 맥주 그 다음에 소주 그 다음에 이제 양주 위스키 도수를 좀 체크하자면 4.6도 20도 57.3도입니다 시절이의 양갱치 먼저 할거니깐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랑 붙을사람은 붙을사람 이리로 앉아주세요 앉아 앉아 뭘로 하시겠습니까 맥주가시죠 화장실에만 갔다오겠습니다 어? 튀는거야? 화장실에만 갔다 갔다 물을 바꿔치게 눌러? ㅋㅋㅋㅋㅋㅋ 솔직히 말해 오늘 컨디션들 들어갔대 나 뭐 괜찮지 괜찮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나 그때 술이 마지막이야 그럼 니가 맥주해 그럼 내가 빨리 또 할테니깐 아버지꺼번에 위스키 하든지 아 그럼 먹겠지 그렇게? 오케이 빨리 또 가겠습니다 빨리 또 로 우리까지 안 기다려도 되니깐 끝내버려 준비 시작 그럼 이제 제 차례죠 위스키 늙었음 ㅋㅋㅋㅋㅋ 시발 다 뒤졌다 오늘 자 갈게요 헐 뭐야 이거 자 위스키 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어떤 술로 하시겠습니까? 말뚝요 말뚝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메뚝 순간 자 헐 아 천천히 먹어야 그쵸 그쵸 5분안에 마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양혜일씨 뒤를 생각 안하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냥 뒤에 뭐 없어요 아 왜지 왜 어떠세요? 아 좋아요 똥나귀가 왜 이렇게 눈가가 빨개졌어? 너 점점 좀 위계신 느끼지? 느낀다 갑자기 내 선명이 유리하네 자네 혹시 지금 말이 조금 없어진 거는 아니 왜 이렇게 몸을 흔드세요? 힘든다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이미 따랐는데 뭐 어떡해? 요것만 먹고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한 세 잔쯤마다 바뀔 줄 알았나 보네요 세 잔쯤마다 바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는 알아요 뭘요? 이 둘이 계속 찌인 거 알아요 버텨야 돼요 그래요? 소녀가장이에요 오늘 아니? 그래도 최대한 해줘 아니? 뭐 먹었는데? 그날 1등하고 나 하이브로 2차에 2등까지 했었어 얘나한테 나 화장 안 지고 잤는데 왠지 끼고 내라 진짜? 니 손에서 끝내면 데려다 줄게 양진씨 괜찮아요? 저 술이 왔어요 저는 요거 한 잔 먹고 휴대전화에 무효 먹으러 왔어요 약속한 거랑 다른데? 양진씨 지금 쉬면 양갱씨 걸치고 부탁 부탁 부탁드립니다 믿지마 얘 미친놈이야 얘 미친놈이잖아 알잖아 너 재물 하겠어? 그렇지만 이거 마시고 할 거에요 그래요? 이게 죽을 살릴 거에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아아아아 야야야 야야야 야야 그럼 저도 가족 한 명 불러도 되나요? 가만히 있으세요 뭐 하시는 거에요 지금 여푸님 와밀리 엄마 아니었나 야야야야 안준버라 안준버라 엄마 은퇴했어요 아 글쎄요 양갱씨 못먹으러요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양갱이가 먹겠다는데 뭐 하는 거에요? 밑잔 남기시는 거에요? 그럼 저 신고 한 명 부를게요 안돼요 10분 안에 올 수 있는 신고 마지막 거 한 잔 맞힐 수 있는 거 주시고 아 그러니까 흑기사 말하는 거 아닙니까? 흑기사 도와줘요 도와줘요 흑기사 아 카라비인가? 치우가지고 야아 진짜로? 와 진짜로? 와 하하 이 사람들 나 없으면 치우가 못 마신다니까? 비자 한 잔짜리 가져왔어 아 진짜 아 이거 여기까지는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오케이 근데 잠깐 잠깐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카라비가 이거 한 잔 먹고 절로 가면 어떡해? 아니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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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라비가 이거 먹고 저보고 혼자 한 잔 먹으려고 이거를 아 진짜 단 잔 먹으려고 컨디션 사가지고 쪄 먹고 있네 이거 지금 뭐? 아구 카라비 에투샤 아빠 빤탐 떡인데? 세게 세게 더 더 더 더 더 세게 더 세게 0.125 자 이제 인간 아이템 아 진짜 안녕하세요 양빈이 돌아왔는데 이제 무덤인데 그래요? 바이 바이 보 내 별명이 뭐라고? 강맥주 내가 다시 해줄게 내 이름이 뭐라고? 강맥주 이거 국수각당 아니야? 국수각당 아니야? 시작 안주는 하나 시키죠 그래요 가이 바이 보 또 맥주? 바로 먹어 그래 강맥주 강맥주 미쳤고 바로 먹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화났다 지금 저는 시발 다른 술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옆으로 한 위스키 한 두잔 마시면 갈 것 같은데 저 불량 좀 뽑아야 되거든요 제 공격 잘할 때 다른 거 안 먹을 거야 저 위스키만 먹을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오늘 너무 좋아 왜인 줄 알아? 혼자 못먹거든 위스키 혼자 먹는 것만큼 주접 떠는 게 없어 진짜 내 유일한 침해 뭔지 알았어? 진혈장이 위스키 먹는 거 그니까 모으는데 친구들이 어디 가거나 하면 면세점에서 술 살 수 있잖아요 한 술 한 거 다 매주기하고 뭘 사갈게 뭐 비행기 타고 가거나 면세점에서 술 사는데 혼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최선상 찍을게 아무도 안 궁금해? 너 뒤졌다 내 일단 명곡부터 보낼게 잠깐만 아니 라미야 하지만 잠깐만 완화씨 존나 빨간데요 지금 아 저 금방 빠질래요 이기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는데 역시 술을 잘 먹는 쫀득이 앞에서는 뭐야 이게